사용한 지 30년 40년, 세월을 더해가면서 슬슬 고장날 때도 되었죠. 건물이 아픈 곳은 없는지, 금간 곳은 없는지, 버티는 힘은 충분한지, 당신의 건물을 진찰받으세요.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시면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. 꼭 신청하세요. 무료입니다. 이렇게 신청하세요.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가 구청 건축안전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건축전문가가 방문하여 상태 점검 후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안전조치를 안내합니다. 취약건축물로 판단되면 정밀점검 등 추가 안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드립니다. 시민의 건축물이 오래오래 안전하도록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